이거 찾아오는거 아냐? 한번 써보자 몽크 지진 아 차라리 기사 넣는게 나으려나? 건물이 오지 너무..어 그렇지 아 이제 좀 풀렸구나 그렇지 야 진짜 이런 확률 희박한데 설마 투건물은 아니겠지 제발 어허 투건물 어허 코스트 더 이상 빼주면 안돼 흐쨔아 이게 메타덱 상대로 괜찮을려나? 무덤마모 메타덱 상대로 으어어 지렸다 아이고 좋았다 자 한번 깨어볼까 숨통을 조여볼까 한번 자 한번 깨어볼까 어떻게 이걸 참아 어? 니가 그렇게 참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어 무덤한테 불쌍하게 그러지마 저 덱이 요새 완전 적폐덱이라던데요 맞습니까 이번엔 all 오우 현장 우유 예 난 랩락 한마디 당하거든 그럼 이거 볼까 랩나가 한 마리 더 나오거든 아 단축기 미치 아 뭐야 뭐지 맙냐 미친놈 그래도 빡세다 와 다리 싸움이 미쳤네 저거 아니 나도 다리 싸움 개 세거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뭐 실수했네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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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장대모 잘한다 근데 이거 제가 옥가로 킹타워 깨워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졌을듯 렘나 버프 진짜 시급함 체력버프 어때 체력버프 정도면 괜찮지 않지 않아요? 렘창봉 쓰니까 불쌍해서 연승매칭 주는건가 그러네 이봐 총사만날 확률이 정말 희박하긴 하거든요 연습매칭 들어왔네 하하 못참지 하하 지진을 받는데도 얼정을 깔 수가 없으니까 까는거야 하하 지진을 까내가 아니라 패는 돌려야 되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안깔 수가 없어 저 자스 칼라무시 진짜 게임을 진짜 지진을 확실해 덕장 수식 몇몇 녀석 수식 수식 스테잇 수식 수식 이제 마시는 타이밍이죠 어쩔건데 이제 뭐 어쩔건데 얼굴 쓰는게 저 정도는 해야지 저게 주제기면 상대방 입장에서 제가 지금 그겁니다 적퇴 상대방 입장에서 제가 적퇴 아쉽네 잘하네 와 상대방 의지보송 어디에 의지보송 저 상황에서 포기안하고 점재속 가는거는 저건 광기에요 나였으면 아까 몽크 보자마자 나갔을듯 진짜 몽크 보자마자 나갈거같애 어 찾는다 야 넌 뭔데기인지 알거같은데 찾는다 아 야 야 야 야 무슨 아니지 야 이것도 아니지 그렇지 자 자 맞아줘야 돼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해주는게 맞아 이거 오른쪽 맞아주고 그렇지 그러면은 바툰 불리고 이게 맞아 이 정도 교환은 현재로서는 나 빼댑니다 이거 상대방이 근데 좀 구성이 이게 해돌이 있네요 그러면은 로켓이 없다는 뜻인가 아니 대포도 있을거 같고 여기 로켓 맞아도 되니까 오른쪽은 보겠습니다 로켓이 없나 에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게 왜 이렇게 돼? 얼굴 안 떨리나? 어차피 1분 타이밍은 이기 하나 교환은 나쁘지 않지 로켓이 없나? 로켓이 없네 로켓이 없네 로켓이 없네 로켓을 받는 것처럼 로켓이 없네 오 야 뭐야 이 타이밍을 줘서 상태롭게 놀라 와 잘한다 어 잘한다 잘하네 모취가 엄청 중요하다 잘하네 새끼 봐봐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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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얘는 잘한다 점수 한번 볼게요 제가 봤을때 최소 3자리입니다 이 정도면은 폭탈 위치도 진짜 좋고 이거 3자리 아니면 이거는 진짜 잘못된거에요 최소 3자리입니다 폭탈 위치 타이밍 끝까지 완벽했어요 끝까지 괜찮았어요 이 정도로 플레이하면은 아무리 내 자리가 잘해도 이 정도는 플레이 못해요 진짜 이건 팩트에요 ым 두 분 년석 딸짱인가 아 이거는 오리지널 같다 이걸 참아? 야 이걸 참아? 저런 변형은 진짜 없어져야 돼요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이 돌연변이 같은 돌연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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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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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나? 그런데 이게 저기가 수난도 또 빠르네 아 그러니까 로켓 너프가 호재가 아니네 보면 네 알기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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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렇지 아우 그래그래그래 엄마가 저게 왜이렇게 소중하냐 진짜로 근데 번개 마무리 될 것 같아 번개 엔딩 될 것 같아서 진짜 벌써부터 막 짜증나고 막 그런그런데요 갑자기 벌써부터 막 짜증나고 막 그런그런데요 갑자기? 아니 어차피 번개 엔딩이잖아요 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지 않아요? 어떤데 이거? 이 센스인데 아까도 오! 자자자자자자 쎄이아아 아우 진짜 예리한 센스 그렇지 알고있지 너무 잘 안났네 오우 그래그래 알고있지 하하하하하하 결국 발악을 하는거나 결국 발악을 해 결국 발악을 해 말야 그의 기적으로 열이 잇 흐흐흐흐흐흫 역시 연패 달리다가 바로 자연승 지진이 생각보다 그래도 괜찮을수도 독이었으면 졌어 그런데 지진의 장단점이 너무 커 건물덱 만나면 건물덱이 없으면 아예 못쓰니까 그런 리스크가 크죠 석궁펌 벌룬인가? 야 이거 참 맛있겠는데 잠시만 이거 맛있겠는데 이거 벌룬에 폭탄했거든요 곧은 2 어 왜 그거를 아 너무 망했네 어 상상 좋은데 모르겠어 지진이라서 더 좋으려나 독보다 한번 해봐야겠네 데스데미지 들어가는 거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뭐 킹 쩔 수가 없네요 요런 짤짤이 상당히 괜찮고 이게 얼법 데미지가 그래도 달달하거든요 여기서 빼주고요 바통 이까지 돌려주고 그리고 이게 몽크 후방에 놓는 것보다 일들을 놓는게 좋은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때릴 수 있을 때 많이 때려놔야돼 이때는 많이 때려놔야돼 또 나왔던데 괜찮아 설레는거에요 상대방 설레는 것이였어 설레지밖에 없는 것이였어 아 확실히 지진 드니까 폭탄 뚫기가 그래도 낫네 몽크까지 있으니까 달달하네 그러네 어우 지진이 그래도 건물댁 상대로 뻥 뚫어주네요 뚫어뻥처럼 뚫어뻥처럼 아 일자 만나면 근데 일자는 안되고 이제 끌 때가 왔다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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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왔어 왔어 그렇지 와야지 내가 제가 시건방지게 너무 많이 이겨버렸어요 아 진짜로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주제가 뭐라고 나대버렸네 아 아이고 와 자 여기로 슥 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왔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이렇게 되나 왜 어떻게 이렇게 되죠? 저게 맞습니까? 왜 저렇게 해요? 아 궁금해서 아 진짜로 마주한다 이거 아 뭐 배틀림한테 박혀서 하나 터지는 것 봐 낫지 이게 지금 코스트 맞춘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방금 토네이도 썼거나 뭔가 코스트를 썼더라면 많이 힘들어졌을 거예요 초반에 좀 화끈하게 치고 박았대 아 그러네 제발 아니 저기요 아니 그렇게 공짜 코스트를 주면요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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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느린 분 나오지 고마워요 다 먹었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기 미니패카 나와야지 고마워요 고마워요 대전 한번 가보자 자 여기 어떻게 나올 것이냐면 제가 한번 감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해골군대 아니면 미니패카 한다 두개 다 방어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깔아주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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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아닥했는데 고마워요 고마워요 밀칠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미니패카 빠졌으니까 이제 나올거는 하나 밖에 없다 뭐? 뭐 근데 고마워요 흐흐흐흐흐흐흐흐 그래요 쓱 굴려주고요 고마워요 밀치기 들어갈게요 밀치기 고마워요 싹 걸어줄게요 고마워요 지진 아 지진 아 지진 어 뭐야 허허허헤헿 으흐흐흐느 왜 찾아오는거 아니야 hacemos trillion 내일 얘네들 엄마 B SAP 아 근데 찾아오는게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해 진짜로 진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오히려 지분을 못 이겨서 찾아오는 거라서 와 이거 이 코스 땡큐 아니야?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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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니 몽크가 죽네? 에이 그거 놓쳐주세요 실수로 몽크를 너무 맹신했어 여태 구성 왜 으야아아아아아 으야아 으야오 저 물에 없나? 아 인타가 있는 건가? 아 그런 것 같은데 로켓도 있나? 바깥건 아닌거같은거 아 나 센스가 없다 이거 미스터 이거 센스가 없었다 이대로 센스가 없었다 이번판 좀 전체적으로 센스가 없네요 정말 실망적이네요 이번판 좀 실망스러운데 저 파볼인가 오오 놀래라 와 절망적일 뻔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럽네요 저거 뭐야 저 위치 뭔데 안오지않아 아니 저거 저건 좀 저 위치는 좀 아 뜬금푸네 가장 웃기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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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볼래요 죄송해요 포스트 볼래요 스킬 썼는데 야 스킬 썼잖아 야 아니 스킬 썼잖아 몽카 아니 이거를 찾아갈까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